정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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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를 자유롭게 칠해주세요. 정면부터 정면부터 포즈를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넷, 둘, 셋, 왼쪽 포즈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왼쪽이에요. 셋, 정면으로 왼쪽을 좀 더 몸을 틀어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보면서 귀엽게 한 손을 좀. 하나, 셋, 정면입니다. 하나, 둘, 정면으로 아래 좀 봐주시고요. 셋,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이죠. 네, 하나, 둘, 네, 왼쪽 얼굴을 봐주시고요. 자, 셋. 네, 혹시 오늘 안무 중에 다, 이건 다 했더라고요. 또 다른 포즈가 좀 있을까요? 아버지 좀 마음에 들어서 포즈나? 안무 중에서. 네, 안무 중에서. 어, 그래, 이번에는 양손으로 정면으로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왼쪽 가만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단지 사진 촬영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영인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